마포구는 2016 을지연습과 관련 최초상황보고회와 일일상황보고회를 진행해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체제를 갖췄는데요. 상황보고회에 이어 기간별 주요현안을 보고받고 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전시주요현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지연습 2일 차인 23일 오전 9시 30분 구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앞서 열린 일일종합상황보고회에 이어 전시주요현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시주요현안보고는 전시상황에 대비해 행정기관 및 주요민간업체 등 기관별 주요현안을 보고받고 토의하여 완벽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실시됩니다. 이날 전시주요현안 발표는 마포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대책, 서울도시가스의 가스안전종합수습대책, KT 서대문지사의 통신시설 긴급복구대책, 56사단 화생방대에서의 화학독가스 테러 대응 조치 등의 수습대책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의학과의 부상자 이송 및 처리대책, 복지행정과의 사망자 매장 및 처리대책, 공보담당관의 전시홍보대책, 건축과의 건물 복구분야 수습대책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국지 도발 및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